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편 주먹으로 오지게 처음 만든 여자, 그리고 남편 주먹으로 보호를 받는 여자, 이렇게 두명의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짐승처럼 제대로 발정나서 나한테 술시중을 시킨 미친 형부, 우리 남편이 이 그지같은 인간 콧변을 박살냈어요. 남편 너무 맞자? 첫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맨날 지 남편한테 쳐맞고 사는 대학교 동창 친구. 우선 저는 대학을 지접 때 나왔어요. 공부를 오지게 안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수능 다시 보고 대학도 수도권으로 다시 갔으며 직업도 바꿨어요. 지접 나와서 간혹가 대학병원 2년 정도 다니다가 완전히 전공을 바꾼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 글에 나오는 주인공 친구는 그때 대학교 친구예요. 지금도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이고 이 친구 남편도 생산직이라 둘 다 교대로 일을 하다보니까 얼굴 보기 서로 힘들고 애 얼굴 보기도 힘들다 이런 하소연을 했었는데요. 여하튼 얘들은 맨날 푸닥푸닥 자주 싸우고 그랬어요. 저한테 전화 오지게 했거든요. 그러다 하루는 평소랑 달리 엉엉 울면서 연락을 해왔어요. 깜짝 놀라서 왜 그래 했더니 아니, 지 남편한테 뺨을 오지게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대를 맞은 게 아니라 여러 대를 맞았대요. 여하튼 막 울면서 나 이 새끼랑 이혼할까? 라고 난리를 치길래 그래라 했고 저는 당연히 이혼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나 맞았으니까. 근데 또 그냥 살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뭐 그런 같다 하고 말았는데 오늘 또 그래. 엉엉 울면서 전화를 해요. 왜 그래 했더니 남편이 이번엔 발로 배를 뻥 찼다는 겁니다. 헐. 게다가 물건도 전부 다 집어 던져가지고 걔 난장판을 만들어 놨대요. 사진 봤는데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더라고. 여하튼 이번에 진짜로 못 참는다며 이혼을 하겠답니다. 더는 못 살겠대요. 그래서 저도 그래 이건 진짜 아니다. 너 얼른 변호사부터 만나봐. 이렇게 조언해주고 하소연 들어주다 끊었는데 그랬는데 이런 미친. 조금 전에 카톡을 보니까 그 잠깐 사이에 또 화해를 했는지 애랑 셋이 사이좋게 카페 놀러 갈 사진을 올려놨네요.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뺨을 치고 발로 배를 차는 사람인데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냐고. 제가 살면서 이런 거 처음 봐서 그런데 이런 경우가 혹시 있나요? 허허 참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아니 그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그러던데. 이게 그런 겁니까? 뒤에 더 있어요. 댓글 1번. 네. 그냥 그런갑다 하세요. 조만간 둘째 생겼다고 연락해 올 겁니다. 내 댓글. 이거 레알이야. 맨날 쳐 싸우고 맞고 울고 불고 쓰레기 남편이랑 이혼을 한 해만에 일할 일을 떨면서 둘째 셋째 잘 만났더라고요. 너무 신기해. 미스터리야. 2번. 아니 그게 그렇게 재밌어요? 그 못된 심보 거스란히 글에 드러나네요. 댓글. 아니 재미없을 건 또 뭐야. 그럴 거면 지부타가 남편한테 쳐맞고 산다는 소리를 하질 말든가. 맞을 거 다 쳐맞고. 잘 거 다 자고. 짐승이야 뭐야 이게. 2번. 매번 감정 쓰레기통 취급이나 해대는데 재미가 없겠냐고. 완전 고소하지. 끌 끌 끌 끌 끌 끌 끌. 쓴이는 친구가 부부싸움 할 때마다 하소연 들어주고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신이 저 당사자보다 더 지치는 거야. 피폐해지고. 이거 안 당해본 사람은 절대 몰라. 스트레스는 쓴이한테 푸는 거고 화목한 가족인 척 하는 거 진짜 기가 막혔을 테지. 그러니까 웃기는 거야. 4번. 여기다 이런 뒷담이나 까는 네가 친구냐? 너 같은 걸 친구라고 생각하는 걔도 정말 불쌍하다. 본인이세요?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해가닥 돌아버렸나? 5번. 아니 여기서 쓴이를 까는 인간들은 도대체 뭐야. 이 정도면 나도 어처구니가 없어 웃을 것 같은데. 방금 발로 배를 찬 사람이랑 몇 시간 만에 화해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렇죠. 본문 보면 배빵 맞고 며칠 지난 게 아니라 당일입니다. 몇 시간 뒤에 화해하고 사진 찍어 올린 거예요. 6번. 저 친구한테 이혼하라는 소리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나중에 야 니가 친구라면 오히려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난리 칩니다. 내가 직접 겪은 일이라고. 7번. 아무리 남편한테 처맞고 또 인생이 거지 같아도 감정 쓰레기통이 있는 것들은 절대 이혼 안 하더라고. 스트레스를 푸니까.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지. 저한테 술 따라라 한 형부를 때려버린 남편. 제목 그대로 형부가 처제인 저한테 술 시중을 시켰고 그 미친 꼴을 본 저희 남편은 결국 눈이 확 돌아가지고 형부 아구창을 제대로 돌려버린 사건이 터졌는데요. 이 일 자체도 그지 같지만 그 이후 반응이 더 그래요. 언니도 형부도 그리고 저희 엄마까지 저랑 저희 남편을 하극상 버린 천하의 역적으로 몰아가는 중인데 아 물론 저랑 남편은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좋은 방법이 없나 해서 글 써보는 거예요. 이 사건은 약 한 달 전이죠. 지난 추석 때 생긴 일이며 저희 친정에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있던 상황이었어요. 저희는 총 네 자매고요. 모두 다 결혼했어요. 또 제가 막내다 보니까 위로 형부가 셋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매는 아무도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이날 저희 아빠, 삼촌, 형부 세 명 끝으로 저희 남편 이렇게 총 여섯 명의 남자가 거실에서 술을 마셨고요. 저희 엄마랑 언니들 그리고 저는 이 사람들 바로 뒤 쇼파에 나란히 앉아서 TV를 보며 조잘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둘째 형부가 갑자기 뒤로 휙 돌아보더니 저를 쳐다보면서 대뜸 아이고 우리 이쁜 막내 처제 거기서 뭐하노? 여기 와가지고 형부한테 술 한잔 따라봐라. 이지랄? 참고로 제 나이가 지금 45살이고 초등학생 아이가 둘이나 있는 애들 엄마입니다. 진짜 어처구니 같고 너무 기분이 나빠서 바로 정색하고 예? 따르긴 뭘 따라요. 형부 손 없어요? 이렇게 받아쳤는데 이때 형부는 되게 뻘쭘해했고 저희 남편은 이런 형부를 대아놓고 째려보더라고요. 그러다 저랑 잠시 눈이 마주쳤고 제가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자 결국 남편도 마지못해 참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니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형부 새끼가 진짜 돌았나? 한 10분 정도 지나서 또 뒤를 돌아보더니 아씨 나는 우리 이쁜 막내 처제가 따라주는 술이 꼭 마시고 싶다. 이러면서 제 발목을 잡는 겁니다. 남자들은 거실 바닥에 있었고 우린 소파라 되게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다 이거죠. 닿을 거리다. 여하튼 이땐 저도 너무 놀라가지고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놀란 토끼 눈을 하는데 이때 저희 아빠가 어허 이제 그만하고 내가 한 잔 주겠네 이러면서 얼른 형부의 손목을 잡아챘어요. 저는 이때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기분 오지게 나빴지만 아빠가 중재를 했고 또 모처럼 다같이 모여 확인한 분위기인데 망치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이 미친 둘째 형부가 결국에 선을 넘어갑니다. 한 20분 정도 더 흐른 뒤에 거의 만취한 이 인간이 또 뒤를 돌아보더니 우리 망나 쳐져 얼굴은 참 이쁜데 그 성깔이 너무 무서워 아니 형부가 술 한 잔 따라달라는 건데 여자가 그렇게 비싸게 굴면 쓰나? 어서와서 한 잔 따라봐 이러면서 실실쳐 웃고 술잔을 들이미는데 바로 이 순간 눈이 확 돌아버린 저희 남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 새끼가 진짜 쳐 돌았나? 라는 욕설을 날린 후 앉아있는 형부 멱살을 잡고 그대로 뻥 면상에 주먹을 질러버렸어요. 물론 저희 남편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예 밟아 죽여버릴 기사였는데 깜짝 놀란 다른 형부들이랑 삼촌이 온몸으로 말려서 뜯어말려가지고 더 이상 때릴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둘째 형부는 쌍코피가 터져가지고 바닥을 뒹굴고 있더라고요. 또 나중에 사진 보니까 코랑 불이 퉁퉁 부었어. 언니 말이 형부 콧배가 주저앉았다고 하는데 여하튼 그래요. 둘째 언니가 지금 당장 치료비랑 사과를 안 하면 폭행으로 고소를 하겠다며 퉁퉁 부은 사진을 가족 단톡에 올렸는데 아무리 내 언니라지만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어요. 그렇잖아. 어? 아니 이걸 어떻게 자기 남편이라고 편을 들어? 그래 좋아. 나도 그래. 내 남편이 아내인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는데 이번에 내가 지켜줘야죠?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그냥 언니고 뭐고 바로 쌍욕 박아버렸습니다. 아 그래 이 미친 인간아 어디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내 남편 건들면 나도 네 남편 성추행으로 고소해버릴 거다. 결국 이렇게 친자매 간 개싸움이 터졌고요. 지금 현재 저희 아빠만 저희 편을 들고 있습니다. 친족 간에 고소가 도대체 뭔 그지같은 소리냐? 이거는 공사방이 먼저 잘못을 한 거니까 너희들은 반성이나 해라. 이렇게 저희들 편에 서서 큰소리 치는 걸 제가 봤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이러고 있는데 그랬는데 지난 주말 엄마랑 통화를 하는데 엄마가 이상한 소리를 해요. 아무리 그래도 손이 동사한테 주먹 쥐는 말이 안 된다. 세상에 이런 하극성이 어디 있냐. 당장 너희가 먼저 사과해라. 이딴 소리 하길래 또 분노가 폭발하는 거야. 엄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도 다 봤잖아. 둘째 형부가 나한테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나랑 우리 공사방한테 그딴 미친 소리나 할 거면 앞으로 나한테 두 번 다시는 전화하지 마. 이렇게 성질 있는 대로 내고 그냥 끊었어요. 남편은 지금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고 그냥 무시를 하는 중인데 저는요 무시도 못하겠어요. 언니고 형부고 지랄이고 다 패버리고 싶습니다. 진짜 폭행으로 고소하면 어쩌지 싶은데 좋아 덤벼. 여하튼 지금 한 달째 가족 단톡 너무 개판인데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제대로 엿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번 2번 고소하라고 해요. 그럼 쓰리도 같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미친 둘째 언니한테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네 남편 성추행으로 고소당해 개족당하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찾아와 무릎 꿇고 싹싹 빌라고. 또 남편 간수도 잘 하라고 하세요. 아니 도대체 평소 어떤 술집 여자랑 쳐놀아댔길래 다른 것도 아니고 처갓 댁에서 어른들 다 있는 자리에서 그딴 쓰레기 버릇이 나오냐고 이거 한번 물어봐요. 4번 야 처부모가 계신 자리인데 거기서 처지한테 이런 짓을 했다고? 이 정도면 밖에서 종업은 궁디 정도로 가볍게 움켜지겠구만? 5번 마음 다섯 살 애 둘 엄마 처지한테 술 따라라고 어처구니가 없네. 그래 이런 건 바로 아구창 확 돌려버려야지. 쓴이 남편 진짜 멋있다. 그리고 둘째 언니는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하세요. 아니 그 상황을 지켜본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인데 누가 누굴 고소하겠대? 6번 그래요 그 미친 꼴을 보고 세상 어떤 남편이 그냥 참겠습니까? 내 마누라를 접대부 취급하는데 당연히 눈깔 돌죠. 근데 쓴이 엄마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둘째 언니야 어쨌든 지 남편이니까 그렇다 쳐. 근데 내 딸이 접대부 취급을 당했는데 먼저 사과를 하라고? 아니 그리고 언니도 그래야 나 이해 안 된다. 아무리 지 남편이라도 동생이 성희롱을 당했는데 그걸 편들고 자빠졌네? 코가 아니라 그냥 얼굴 갈아싸야 돼. 7번 이거 성희롱으로 고소하면 성범죄라서 무조건 형부 직장으로 연락하거든요. 그거 감당할 수 있냐고 한번 물어봐요. 아마 바로 쭈구리 될 겁니다. 그나저나 쓰니 결혼 정말 잘하셨네요. 8번 아이고 저 거지같은 놈 술도 차 마셨겠다. 그렇다면 심신미약에 주치의 감형 되겠구만? 일단 단톡방에서 형부가 발목을 붙잡고 술 따라봐 어쩌고 저쩌고 말한 거 이거 다 사실이지 않느냐 해가지고 대화를 이끌어서 그 증거부터 만들고 막고수 하겠다고 하세요. 처제 성희롱하는 놈이랑 가해자를 응징한 사람이랑 누가 이길지 한번 해보자 이거지. 9번 아니 둘째 언니 도대체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지가 먼저 나서서 지랄을 해도 모자랄 편에 적발하장이네. 하긴 그래 조두순이 마누라도 아직 같이 사는 꼬라지 보면 지난변 발정라 연병하는 게 오히려 자랑스러운 그런 옆에 있는 애들이 있긴 해. 딱 쓴이 언니처럼 근데 이번에 뭐 이혼 소송인가?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그 인간 아내가. 10번 아무도 저지를 안 하고 쓴이 남편이 나선 게 너무 놀랍다. 물론 남편이 나서는 거야 당연한 일이지만 어떠한 쓴이 부모님과 언니를 화를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야 다들 둘째 사이가 무섭나? 어 처분이가 없네. 이게 무슨 반응이래요? 예 개버릇 남 못 준다고 저기서 저럴 정도면 뭐 뻔하죠? 밖에서는 어떨지 끔찍합니다. 그지 않네요. 아무튼 남편 나이스 감사합니다.